오늘은 여러분께 요즘 늙은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결혼에 대해 걱정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자만 가입 가능하고 290만 명의 여성이 가입한 네이버 거대 커뮤니티 레몬테라스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레테님들 저 너무 겁이 나요 32살인데 결혼 못할까봐서요. 라는 아주 허심탄회한 제목의 글이 올라오죠. 1월에 남친 생기고 헤어지고 4월에 남친 생기고 헤어지고 최근에 잘 되던 연하남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아 이 여성은 남자들에게 결혼감인 여자는 절대 아니고 그냥 가지고 놀기 좋은 스펙을 가진 걸로 보이죠. 동기들은 하나둘 결혼하는데 저만 지금 만나는 사람 없고 올해가 지나가면 더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최근 연하남이 저를 차는데 불안감 때문에 더 매달렸어요 제발 결혼해달라고요. 저 너무 겁나요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닌데 어떡하죠. 라는 32살의 여성의 발언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남자와 사귀었다 헤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짧은 시간 내에 만날 남자가 여러 명이라는 건 평소에 연락하는 남사친이 많다는 거고 남자가 존나게 많은 걸레 타입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남성들은 어지간하면 여성에게 맞춰주는데 오죽지라라는 성격이었으면 저렇게 많은 남자가 도망갔을까 싶기도 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 여성의 인생이 엿보이는 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건 이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33살이 남편 만나 결혼했는데 37 친구들 싹 다 연하남 만나서 결혼 준비하더라고요. 라면서 32살의 여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와인처럼 숙성을 시키라는 댓글이 있는데 댓글 아래에 이런 댓글은 인터넷에만 있지 31살이면 사실 급한 나이 아닌가요? 라는 반박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결혼을 염두에 둔 삶이라면 급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댓글이 꽤나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자는 마흔 넘어서 시작이라 주장하는 여성시대에서도 결혼주의자면 30살부터 준비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혼주의자면 그 나이대부터 찾아야 하고 나는 너보다 2살 어린 28인데도 찾고 있어. 라면서 꽤나 현실적으로 여자 나이에 대해 평가하는 인간들이 늘어났다는 게 재밌는 현상이죠. 30살에 찾아야 해 나는 34살인데 남자가 없어 나는 33살인데 그때 결혼 못한 거 후회해.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께서 점점 현실에 순응하고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결혼 생각 있으니까 길게 취준 생활했던 거 후회된다는 이 여자. 올해 나이 30인데 공기업 준비하다 3년 날려먹고 취업도 실패해서 계약직에서 전전긍긍한다는 이 여자. 시간 날린 거 존나 후회된다며 공감하고 자신은 빚도 있다는 이 한국 여자. 비혼 40살 아줌마인데 혼자 사는 거 너무 무섭다는 이 한국 여자. 30대 초중반인 이 한국 여자는 외롭다는 걸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인드가 살짝 변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정사 2개 하고 어플 2개 하는데 결정사 갈 때마다 여자는 나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30 중반의 여자. 요즘 여자들도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임신 능력이고 그 임신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걸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남자 쪽에서 딩크를 바라지 않는다면 여자는 필연적으로 임신을 해야 하고 임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기형 없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선 여성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어릴수록 좋은 게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한 게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백다방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서른 살을 찾아야 해 나는 서른 네 살인데 남자가 없어 나는 서른 세 살인데 그때 결혼 못한 거 후회해.